현재 동해 수입현지 킹크랩, 대게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대한 버텨봅니다. 오늘 가성비 좋은 킹크랩과 대게를 특가 공급합니다. 러시아 대게 시세 파괴하여 마가단 선호자숙 대게 1kg당 2만 7천 9백원이며 선호자숙 킹크랩은 1kg당 4만 7천 9백원입니다. 참고로 최근 가격은 1kg당 5만 4천 9백원이었습니다. 품절 전 구매하시면 11월 7일 목요일에 고객님 댁에 도착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 날짜 지정 시에는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동해수산유통 카톡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단골분들께서 재구매 및 예약 구매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동해 수입현지 대게 킹크랩 조업 선박들이 동시에 입항 통관 중에 있습니다. 여러 선박이 동시에 대량으로 통관되면서 현장에서 너무 아까운 마가단 선호자숙 대게 선호자숙 킹크랩이 발생 중입니다. 저희에겐 큰 손실 고객님께 이득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대량으로 전국 유통을 하는 동해수산유통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전용찜기로 자숙하여 오늘 단 하루 초특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정 물량으로 올해 최저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A급하러 살아있는 대게도 통관 입고되어 오늘 품절 전 구매하시면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상품 3kg부터 무료 배송하는 날은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대게의 가격, 킹크랩 시가를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해수산유통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의 러시아 대게, 킹크랩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활어 박달대게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가성비 선호 대게를 확보하여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뷰특가란 동해수산유통 네이버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의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늦으면 품절 11월 7일 목요일 도착하는 오늘의 특가 1번 대량 통관시 발생한 너무 아까운 마가단 선호자숙 대게 역대급 가격 리뷰특가 1kg당 2만 9,900원 x 2만 7,900원 2번 없어서 못 파는 선호자숙 킹크랩 1마리 3.5kg 왕대사이즈 리뷰특가 1kg당 5만 4,900원 x 4만 7,900원 3번 이가격 실화 겨울철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하는 A급하러 살아있는 박달대게 리뷰특가 1kg당 6만 5,900원 x 5만 9,900원 4번 통영해녀가 직접 채취한 풀소라 중사이즈 대사이즈 1kg당 9,900원에서 1만 1,900원 5번 미끼상품 가성비 선호자숙 홍게 소사이즈 7마리에서 11마리 사이 3kg 1박스 구성 3만 9,900원 무료배송 동해수산유통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화단 또는 댓글에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게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행복한 11호를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